지금 우리는 우애노에 도착했어요. 오늘은 학교 땡땡치고 우애노 동물원에 놀러왔어요. 주말부터 계속 비가 와가지고 날씨가 좀 추울 정도로 별로였는데 오늘은 오래간만에 해가 쨍쨍 나왔어요. 아 예뻐. 저 아저씨 맛있어. 맛있어? 오늘 일본 아저씨 아니야. 아 그래? 샹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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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동물원 오래간만에 왔다. 샹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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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무료. 샹샹. 샹샹. 어머 너무 예쁘게 생겼다. 샹샹. 샹샹. 어디 긁니 너. 샹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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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올라왔네 여기 올라왔네 저기 애플이 있고 여기 밑에 애플이 많고 여기 밑에 애플이 많고 어디가 어디가 너 위험해 저 밑에 오렌지 있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안녕 진짜 귀엽게 생겼네 뭐하니 먹을 거 찾고 있나보다 내려온다 얼굴이 되게 가면 쓴 것 같다 그죠 털 윤기봐요 너무 예뻐 저 안에 뭐가 들었나 뭐가 묻었나 물 먹었어 뭘 먹는거지 아 구멍에 뭐가 있었어 구멍 속에서 뭐가 나오나봐 구멍 속에서 뭐가 나오나봐 아구 잘 먹네 아구 잘 먹네 뭐 먹는 걸까 엄마 개구리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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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미로 아구 , 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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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iste 무궁아 무궁아 이리와봐 봐봐 이게 우리나라 꽃이야 분위기도 되게 괜찮다 근데 이건 진짜 마모야 목요일 금요일 크림으로 바뀌었다 비 아니구요? 어 대신 토요일 일요일 밀렸다 안돼 주말에 비 좀 오지마 주말에 비 온다 너무 싫어 주말에 비 오는 거 하늘 봐 너무 예쁘다 하늘 봐 너무 예쁘다 아예 앉아서 보냐 아예 앉아 근데 우리 둘 다 똑같은 팀 어떤 팀은 똑같은 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에게는 고춧가루 고춧가루 무슨 일이야? 진짜 너무 웃겨요 오늘은 아, 가미áb다 아, 가미neh겠다 아, 가미에 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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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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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서 숨는 거야? 엄마, 저기, 엄마, 저기 울창이 울창이 울창이. 엄마, 저기, 엄마, 저기 울창이 울창이. 엄마. 나는 이거 먹어. 귀여워. 여기 먹고 싶어?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행복한데. 프리큐어 타운이래. 오빠 이런 집 좋아해. 이런 집 엄청 좋아해. 이런 집 엄청 좋아해. 이런 집 엄청 좋아하지? 응. 여기야. 여기야. 옆에 가운이 packaged Gay! 紧 shout out. 하고 싶은 색으로 꺼내. 응. 귀여워 아 예쁘다 더 귀여워? 아 맞아 귀가 있어서 더 귀여워 가자 가자 어 그거 얼굴 왜그래 켰어? 우와 시원하겠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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